마지막 세 번째 대결 무게를 공개해주세요! 155kg 참가하실 분은 멤버는 저쪽으로 150을 더 보통 큰 거 두 개 갖고 455kg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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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을 하러 왔습니다! 야! 야! 아니야! 하나만 갖고! 나 올라가야 돼! 아니야! 올라가야 된다고! 아니, 나 올라가야 된다고! 변칙 작전 아니야? 이거 되지 않답니까? 이거 되나요? 야! 야! 나 좀 들어줘 봐! 장수 씨, 우리 골드팀 체중계 1호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와! 이거 미쳤어! 아! 변칙 공격이거든요 아, 네! 아, 네! 455kg에 얼마나 가까울지 무게를 공개해주세요! 오! 오! 골든차일드 하면 운동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골든차일드에서 태권도, 검도, 합기도 네! 한 멤버들이 있죠? 그렇죠! 오! 다 있네요! 제가 합기도 유단자 출신으로서 그렇죠, 합기도 낙법! 낙법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 기업과 함께 원래는 도복 스치는 소리거든요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또 이런 소리가 되게 중요한데 도복 이번에 스웨트 스치는 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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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어! 오! 입에서 나는 거 같은데? 왜 귀엽냐? 오! 오! 네! 잘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장준 씨 네네네! 저는 이렇게 한 달에 9만 원 낸 친구들과 다르게 진짜! 진짜 리얼론회 직업을 삼고자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선수로! 태권도? 그렇죠! 용인대 리틀 시범단이었습니다 용인대 리틀 시범단 시범단 출신! 다리가 왜 얇은지 이제 알겠는데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가벼워야 돼요 맞아요, 다리가 가벼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뒤흄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이! 땡! 아이! 아이! 땡! 땡! 좋은데요? 간만에 간만에요? 시간을 한 번? 골차의 에너지, 골차의 힘 골차의 힘의 원천 장전! 저는 진짜 농구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죠 공 하나만 저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럴까요? 네 아, 됐네요 좋아요 자, 이제 보시면은 농구 좀 만져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공 돌리기 네 야, 이거는 진짜 공 갖고 많이 놓은 거야 그쵸 대박이다 이제 어떻게 골을... 자, 그리고 끝이에요 나 소년제인 줄 알았잖아 이 정도는 제가 가뿐하게 합니다 오케이 안... 오케이 안... 오케이 수당탕 타기 하는데? 자 2쿼터 안 가면은 네 제가 오늘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오늘 아, 진짜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네 계속! 네 한번 제대로 구 구 그렇지, 그렇지 자, 장주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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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0 뭐 있나? 아이 아이shot 오케이, 됐어, 됐어 K-2 aska 한글자막 by 한효주